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정채연입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는 대체로 맞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중북부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서내륙과 경북 북서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 19도에서 30도 되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깨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